누구한테 그랬어? 저한테 그랬어 자 이제 볼 건 뭐야? 암의 발생! 진단! 치료죠 발생, 진단, 치료 아 목소리를 키우지 않기로 했는데 아 또 소리질면 안되는데 소리질면 안되는데 이제 좀 뭐라 해야 돼? 좀 선량한 사람들이 그랬거든 댓글들 이렇게 내려야겠다 목소리가 너무 올리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볼 건 대체 암이 뭐냐? 캔서 그래 캔서 암이 뭐야? 암이 뭐야? 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세포야 세포 암 세포라고 하잖아 네 세포가 어떻게 된 거야? 변질되고 세포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거야 기능 이상이 발생을 했잖아 세포가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게 그게 이제 암이야 암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세포 주기가 있어 세포 주기 세포 주기는 어떻게 되죠? 세포 주기가 어떻게 돼? 세포 주기가 어떻게 돼? 세포 주기를 나눠보면 일주기 일주기 일주기요? 몰라요 세포 주기가 어떤 게 있어? 분열을 끝낸 세포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세포 주기가 뭐가 있어? 간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잖아 아 그치 뭐가 있고 자 분열기가 있고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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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는 뭐가 있어? 중기 G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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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뭐 있어? G2기 S기 그리고 뭐 있어? G2기 G2기가 있죠 G1기에는 주로 뭘 해? 세포 생장 G2기 세포 생장 세포 생장 뭘 하면 물질 합성을 하죠? 어디서 했냐고요? 3단에 했습니다 2학년이요? 3학년이 없나? 거기 3단에 됐죠 아 진짜요? 네 처음 보는 걸요? 세포 생장 물질 합성을 하죠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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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에서 했잖아요 세포 분열 G1기 S기 , S기 쓰기 싫어서 또 무슨 말이란다 다 해 줬잖아 영상 Grand ig 내기 할까요 내기 하려니까 5천원 이 critical G1기 ii 2,5천원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S기 B1기 DNO P1기 D camouflage 고양이 두 stock czy 세포 분열 준비하면 hare 예 방수화를 형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포 주기란 말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이 세포 주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세포 주기가 망가지면서 무한정 증식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 암세포의 특징 여기가 쓸게요 귀엽다 귀여워요? 네 귀여운 거 키워야 벌레야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기능이상 그리고 또 정상세포 파괴 그치 정상세포를 파괴합니다 림프가 뭐죠? 림프죠 정상세포를 파괴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이 세포 주기를 세포 주기를 따르지 않아요 일반 세포는 하지만 암세포는 세포 주기가 조절이 안 돼요 무한정 증식을 합니다 계속 뭐 한다? 증식 증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전이가 됩니다 암세포라고 하면 다른 이름은 뭐가 되냐? 악성종양이라고 하는데 종양이 뭐예요? 뭐 난 거예요 종양이라고 하면 부풀어 올라서 세포들이 꼴로 튀어나오고 종양이라고 해요 종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성종양이고 악성종양인데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증식 속도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몸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일단 전이가 또 안 되거든 일반적으로 양성종양 하나 생각해보면 티눈 같은 거 있잖아요 티눈 같은 게 우리 몸에 그렇게 크게 해를 끼치지는 않죠 그것도 종양이에요? 응 일종의 종양이요 몸밖에 나면 종양이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악성종양 이거는 기능이상도 있을분들은 정상세곱 파괴하고 세포들이 조절한다고 계속 증기란단 말이야 그쵸 언니도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되게 좋지 않은 거지 이게 뭐다? 암 이게 바로 암이다 이게 암세가 뭐다? 난 다른 거 못해 알겠습니까? 뭘? 제 마음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그러면 왜 이제 이 암세포는 이렇게 무한정 계속 증시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암세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곳에 암세포가 생겨야 해요 어떤 곳에 이제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시다 암세포가 왜 이렇게 계속 증시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 위치에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파랑이라고 해볼게요 파랑이 암세포를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얘가 암세포야 그러면 일단 주변에 혈관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혈관 얘가 혈관이에요 혈관이 지나갈 때 아무래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쪽으로 혈관을 이렇게 돌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쪽으로 혈관을 돌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쪽으로 혈관을 돌게 만들어버립니다 영향력을 동료 받게 되죠 이걸 에너지 삼아서 이제 뭐 하는거에요? 증식을 하게 되는거지 암세포가 양이 늘어날 거 아니야 암세포가 늘어납니다 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커요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암세포 타고 갑니다 이 현상을 뭐라 그래? 암세포의 전의라고 하는거에요 증식과 전의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다른 애가서 잘 잡겠지 그럼 거기서 증식하겠죠 이러면서 암세포가 퍼져 나가게 되는거죠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암세포끼리는 서로 이제 세포끼리 별로 이렇게 끈끈하지 않아 잘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전의가 쉽다라는게 암세포가 위험한거죠 그럼 이 암은 왜 걸리느냐 라는거에요 암이 걸리는 뭐? 발생 원인 발생 원인이 뭐냐 라는거에요 암은 왜 걸릴까요? 원인은 크게 이제 두가지로 우리가 구별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구요 유전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은 어떤게 있느냐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가족력이라고 하는건 뭐냐면 유전자 자체에 암세포 관련 확률이 들어있는거죠 여러분 DNA 속에 암세포를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으면 암에 걸리고 쉬운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암에 잘 걸렸으면 나도 암에 걸리기 쉬운거지 안 잘린다 졸리 있잖아 완전 졸리 맞나요? 유방 절제수술 한거? 유방 잘랐어 왜 잘랐을까? 안걸려 걸려 자른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자른거에요 가족들이 유방암에 잘 걸렸거든 그래서 미리 잘라봐요 유방은 안걸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미리 자를 필요가 있었냐 라는거랑 예방차원에서는 하는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처음에 인테립했던게 그런거죠 환경적인 요인은 뭐가 있느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염물질 오염물질에 의해서 암에 걸린다거나 혹은 자외선 자외선에 의해서 암에 걸릴 수 있죠 어떤 암? 피부암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걸릴 수가 있고 또 어떤게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심지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암에 걸릴 수 있죠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바람물질 타르나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이를 자주 일으킬 수가 있고 자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암 세균 같은 경우는 헬리코벅터 파일로닌 위암 만드는거 이런거라던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궁변고암을 일으키는 유두근종 바이러스였나 유두근종 바이러스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원인이라고 스트레스 받지마라 보통 이런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걸린다는건가 응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괴로워 안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게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과학적인 사람이네요 어 과학적이라고 약간은 이제 그런거지 플라시보 효과라는건 극력적인 효과잖아요 약을 먹었을때 내가 나을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낫게 되는데 이건 좀 마니스적인 요소가 좀 간하지 그런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암이 어떻게 됐어 발생을 했어 발생을 해야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특히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얘가 뭐가 안되냐면 자살을 안해 일반적으로 정상세포가 기능상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포 자체로 자살을 합니다 나는 죽겠어 라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버려요 세포가 그래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그딴가 없어서 내가 이사를 했으면 어쩔건데 라고 하면 증식을 하니까 문제인거야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암이 이미 발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야죠 일단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뭐부터 해야 돼 진단부터 해야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해야죠 이제 암에 진단 진단을 어떻게 할거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암에 걸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배고프 자르면 되죠 벨크가 P.E.T에 암에 걸린 것 같아 그럼 일단 개복부터 하면 되죠 안 돼요 뚫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P.E.T 그래 일단 뭐도 있고 P.E.T 검사가 있죠 P.E.T 검사 근데 이거 하면 암 이제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비싸잖아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암에 걸렸을 것 같은 그 위치 그 기관에 뭘 하면 돼 조직검사를 회시하는 조직검사를 회시하는 거야 조직검사를 회시하는 거야 그니까 암에 걸린 것 같은 이 부분에 조직을 이렇게 떼요 이렇게 핀셋 같은 얇은 게 있어 그리고 끝에 뾰족한데 통하고 치면 뾰커가 뽑혀 나와 조직이 너무 중요한 조직 같은 경우 상하지 않게 이렇게 간 조직 일부를 떼야 한다든가 아니면 자궁 조직의 일부를 떼야 한다든가 아니면 자궁 조직의 일부를 떼야 한다든가 해서 조직검사를 해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진단 방법 진단 방법 영상 PT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뇌시경 뇌시경 뇌시경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죠 소장이나 계량한 같은 경우에 뇌시경 넣어가지고 위안 같은 것도 그 변화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유전자 그쵸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가 되면 유전적으로 암에 걸린 위험이 있는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죠 암세포 같은 유전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든요 일반적인 정성세포에 비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종양표시자라는 게 있어 종양표시자라는 게 있어 종양표시자라고 종양표시자 검사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양표시자가 뭐냐 일정 꼬리표 같은 게 붙어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먹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암세포 쪽으로 달라붙어 어쩌면 이제 일종의 PET 검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아까 이제 뭐가 양전자에 의해서 포도당 물질 방사능 물질이 몰렸잖아 종양표시자 같은 게 일종의 PET 검사를 보시면 돼요 몰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영상장치를 찍어보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거죠 표지자랑 표시자랑 똑같은 거예요? 표지자랑 표시자랑 표시자랑 표지나 표시나 표지자 표지자 이거 줄게 표지자 됐죠?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영상장치 중에서도 이제 내신형 있잖아요 이제 내신형 같은 게 뭘 써서 복관경 씁니다 복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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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가 있어요 복관경은 뭐냐면 배에다 구멍을 뚫어 여기는 내신형을 뚫는거죠 뒤에다 복관경 복관경 또 동생이 있을지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CT나 MRI나 PET나 이런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 진단을 캐서 진단을 했죠 진단을 선고받아요 드디어 암 걸렸네요 암 몇기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겠네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치료를 해야겠죠 솔직히 이제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암을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하는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깔끔하게 치료를 하는 거지 암의 치료 방법 암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원인을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 치료라도 잘 해야지 그쵸? 줄이 안 맞지 줄이 안 맞지 그 미친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치료가 안 맞지 줄이 안 맞지 한번 써봤어요 약간 이렇게 떼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선이 보이거든요 살짝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제거 수술 그치 일단 수술을 통한 수술을 통한 제거 방법이 있어요 치료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 수술을 통해 제거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접 암 세포가 있는 부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절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뭐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심가는 부위 있으면 확실히 암에 걸렸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잘라내면 되지 간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 암에 걸린 부분 잘라내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니까 깨끗하면 되겠지 응? 근데 수술을 통해 제거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수술을 하려면 암석을 때 눈에 보여야돼 안 보여야돼? 보여야돼? 보여야돼죠 이거는 전이 된 암에는 못해요 암에는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퍼져있거든 조금씩 퍼진 암 같은 경우는 이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한 군데에 암색으로 물렸을 경우에는 바로 제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1기나 2기 아직 전이 되기 전에 바로 잘라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한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재발 위험성이 있어요 재발 위험성인데 재발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개를 했잖아요 절개한 이 나의 메스 이런 거에 혹시나 암세포가 묻어있을 경우에 꿰매거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암세포 묻어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묻어버리면 거기서 암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절개를 했으니까 회복하는 동안에 여기가 이제 세포가 복구가 될 거 아니에요 복구가 된 동안에 내 몸에 암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암세포가 만들어질 위험성이 있거든 회복을 하는 동안에 암세포가 생성되어가지고 암이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약간의 위험성이 따르는 이러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사선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뭐냐 어떤 걸 이용해서 감마선을 이용해서 감마선 어디에 쬐죠 부위에다가 암세포를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감마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태워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감마선을 받으면 방사선은 워낙 고이너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근데 감마선을 쓰게되면 방사선을 쓰게되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몸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 백혁병 걸리면 어때 일단 머리부터 밀죠 왜 방사선을 쬐다보면 머리부터 뽑혀 나가버려거든 몸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정상세포가 위험해 정상세포가 위험해 정상세포가 위험해 이 얘기는 뭐냐면 감마선이라고 하는 건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파여 빛이죠 근데 정상세포가 이걸 맞을 경우에 부담 그러니까 세포에 이런 이상적인 변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쬐면 안 걸리죠 피곤 걸리잖아 자외선을 더 강력한 빛이 감마선이야 그러면 이 조직에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따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뭐다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쵸? 부작용에 위험성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방사선 치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방법이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 화학 요법 화학 요법이 있어 화학 요법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화학 물질 그리고 약물치료 전부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물질이나 약물치료 화학 물질 밑에 써줄게요 화학 물질 자 화학 물질이나 약물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안 배우고 그랬지만 요 앞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약품 첨가 의료 약품들이 있어 의약품 파트가 있는데 의약품 파트 중에 뭐가 있냐면 탁솔이라고 주목나무에 나오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이 탁솔이 뭐냐면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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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으면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뭐 마늘에 보면 알리신 알리신 항염 효과가 있단 말이야 염증을 억제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 여러 물질들 속에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물질들이 있죠 이 물질은 항암 효과가 있다더라고 김치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더라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화암 물질들이 암으로 치료를 해주게 되는거지 우리가 암 걸리면 약을 먹어요 약을 먹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한 약들이 많이 들어있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약인데 그러면 우리 정상세포에도 많이 부담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에 부담이 좀 갈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게 알겠습니까 이 단점이지만 그리고 또 이 화암 물질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공격하다는게 모두 공격할 수 있어 정상세포도 똑같이 공격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목에 좀 부담이 되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암은 일단 안걸리는게 최선이지만 걸릴 때는 그만큼 몸에 부담도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번째 암을 치열할 수 있는 방법 조혈모세포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하는 방법인데 옛날에 치자면 이게 뭐냐면 골수이식 골수이식 자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거는 뭘까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건 뭘까 조혈모세포 뭘 만드는 거야 혈구를 생성하는 방법 여기 혈구라고 하는게 적혈구 백혈구 음영감이에요 리프구두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혈모세포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환자의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제거 후 정상 조혈모세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조혈모세포 인식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왜 너무 지웠다 썼다 그러다가 불이 안 맞았어요 글씨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 왜 그래서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볼 수 여기 뒤에 척수에 여기 주사기 풀을 뽑아서 쫙 뽑았단 말이에요 되게 아팠대 요즘에는 조혈모세포를 훨씬 나지 간단하게 약간 좀 몸이 좀 피로하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랄까 헌혈하듯이 이렇게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얘가 혈구를 생성을 해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쓰느냐 골수암 골수암이나 림프종 치료에 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 같은 거 걸리면 백혈구가 이상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이상 있는 백혈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제거를 한다고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암으로 치료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조직 거절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많이 없긴 하지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식을 할 경우에 거절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건 이제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나도 이거 등록해 놨어요 조혈모세포 이식 등록해 놨어요 헌혈하러 가면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 이거 하면 선물도 줘요 뭐에요? 이거 조혈모세포 기증 기증서? 기증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매달 벌게 1년에 한 번씩 뭐 달력도 보내주고 하더라고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이제 한 번도 기증을 해보진 않았어요 이제 이거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기증을 하잖아 그러면 병원비나 이런 일체는 이제 한 번에 환수 쪽에서 다 부담을 해줘요 내고 나는 돈 한 통 안 내고 이제 편하게 건강검진도 받을 겸 이렇게 다 겨눌 수 있지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도랑감 또 좀 느낄 수 있는 게 이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헌혈을 좀 좋아하다 보니 요즘에 이제 헌혈을 하는 건지 영업표를 받기 위하는 건지 그런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지만 영업표를 좀 받을 게 없더라고 그러한 그 다음에 또 이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짐 테라피라고 해서 뭘 한 거야 유전자 치료 방법이요 짐 테라피 자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법인가요 자 유전 치료는 어떤 거야 어디에다가 유전체에 무슨 소리야 윤반체 윤반체 여기에 보통 쓰는 윤반체는 보통 뭐 쓰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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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반체에 뭘 실어서 치사 유전자 응 치사 유전자를 자살 유전자 넣어 윤반체에 치사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어디에 암세포를 암세포에 삽입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럼 암세포가 어떻게 돼 암세포라고 하는 건 자살 유전자가 없어진 거야 자살을 안 해 그럴 때는 이걸 넣게 됩니다 이제 암세포 스스로 사면에 죽는 거지 뭐만 인식시킬 수 있느냐 암세포만 인식할 수 있다 암세포 인식시키면 돼요 암세포에 가서 자살 유전자를 집어넣겠지 암세포 특정의 단백질 구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인식하면 항원항체바닥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가서 암세포에 거기에만 접촉해 가지고 도입을 시키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자식이 다른데 뽑아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야 다른데 뽑아버려 정신에 뽑아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겠죠 또 여섯 번째 어떤 게 있어요 단일클론항체의 이유 단일클론 너무 이쪽에 있었습니다 말 좀 쓸게요 언제부턴가 되게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여섯 번째 댓글에 올려놔 단일클론항체 단일클론항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항체제 항체 그러니까 이건 뭘 이용해서 항원항체바닥을 이용한 거죠 항원항체바닥을 이용 해가지고 뭐한테만 암세포만 암세포만 암세포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인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세포들을 공격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만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단일클론항체 기존의 화학요법이나 방산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일곱 번째 엔세포만 되게 이상한 치료하는 방법이 치료하는 방법이 많다고요 어 그쵸 여기 보면 역산이용법인데 역산이용법인데 역산이용법에 쓰이는구나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직접 전달을 하는거지 직접 전달 어디에 암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뭘 이용을 이것도 역시 뭘 이용해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요 이것도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데 역산이 무슨 효과를 일으켜 자 여기 보면 암세포 세포만 역산과 결합한 수용체가 있대 그러니까 암세포 수용체가 뭘 인식해 역산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거냐면 역사에다가 붙여 역사에다가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사에다가 그 뒤에 있는 이 암세포 공격관은 이 물질 암세포 타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이제 일종의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런 방법은 일단 중요한 방법 소일포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되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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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을 하는 거겠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뭘까 어떻게 하면 암이 예방이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예방 뭐 하면 돼? 요인들을 요인들을 제거를 하면 되는 거야 가정용 유전자를 바꿔버릴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신 환경적인 요인은 바꿀 수가 있잖아 오염물질을 어떻게 하면 돼? 빼요 차 차란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담배를 피우면 그 안에 있는 일산탄소 타르와 여러 성분들에 의해서 벤조필렌 뭐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암의 얼음질이 높아 폐양거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피면 돼 알았지 오염물질을 차단하면 되죠 알았지 술 많이 마시면 간 이 안 좋아져 그럼 간항까지 걸 수 있고 안 마시면 돼 물론 난 술이 좋아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나요? 어? 맞아요 잘 보셨는데 나쁘지 않나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리고 너무 뜨거운 여름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거 근데 그런 방법이 있겠지 또 스트레스를 안 받아 긍정적이나 정적인 삶을 세계나 다이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백신 백신을 투여하는 게 맞으라고 하잖아 여러분 아마 그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자궁경고암 예방을 위한 백신 주사 맞으라고 하잖아 맞으라고 하잖아 나 안 맞았는데 자궁경고암 맞지 못 맞지 유두근종 바이러스 라고 하는 거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암을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리고 암이 걸리더라도 내 몸이 이겨내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면역력을 높이게 되면 암이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지 그래서 뭐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많이 먹어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거지 좋은 음식과 건강한 생활 을 하는 게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을 을 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백날 이렇게 배워봤자 그іс 그 큰 힘이 없죠 병날 비워봤자 백날 배워봤자 백날 배워봤자 백날 갈 Econom 현대인의 가장 골치 아픈 질병이 암이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럼 암이 안 걸렸을까? 걸렸는데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바로 죽었겠죠? 암인지 모르고 죽지 않았을까? 암이란 걸 모르고 그냥 몸이 좀 나빠져서 수명에 다해서 가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까먹으면 암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 저거 진단을 안하면 암인지 몰라요? 이거? 워낙 배가 아파서 꽤 가셨어 부강을 해보니까 암이었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이란 질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암에 걸렸음에도 모르고 이제 가신거지 모르고 워낙 살기 힘드시다 그랬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세포 자체에 치유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불량 세포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를 바로 제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런 거에 차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예방하려면 이제 원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좀 잘 받으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겠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나? 끝! 됐죠? 유두근종이라 인유뉴두종이구나 유두근종은 또 뭐야? 뭐지? 이뉴두종 뭐지? 어? 탄음식, 고지방식, 자학적인 음식,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을 산간다고 해서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탄음식 좋아해요? 어? 탄 음식 좋아해요? 고기는 역시 제대로 구와야 맛있지 조금 빠삭하게 그치 빠삭하게 근데 그게 있어 탄음식 먹어서 안 걸릴 정도면 진짜 몇 킬로씩 먹어야 돼 맞아요 오빠가 탄음식 먹어서 뭐지? 이거 다 먹어도 안 걸려야지 그러면서 굳이 숯을 씹어 먹을 필요는 없지 진짜 오빠가 탁해가 태어놀단 말이야 다 먹어 4 6 10 12